저건 서큐버스들이네 38레벨정도 저랑 레벨차이가 너무 나네요 자연상 저 오른쪽 안으로 들어가는 길도 있고 어 미망 야 야 일로와 들어가 석류석 여기서 직진을 하는게 아마 목적지가 아닐까 싶은데 그러면 달려봐 오이 쉣 서큐버스가 나한테 덤빈다고? 너무 선 넘치 않나? 어 핀막술이네 야 기우성우 뭐해 여기서 이렇게 또 서브퀘스트 준비해주니 오르트루스가 나오네 아 이 정신내가 내가 쟤한테 이동속도가 밀려? 아 좋지 않은데 이런거 자 아 아 아니 아니 아 피앗 아 피앗 아 까빈 아 다시 내가 찾아봐라 월트로스 월트로스 진짜 뭘까? 얘만 아니면 그냥 들이받겠는데 아... 역시 빈결이 제일 가능성 높지않나? 나이스 크루트카 근데 얜 빈결이 없잖아 일단 팔찍 뛰어 오우 빈결이었네 굿 잠깐만요 오베론 한우만 이시스요? 오우 오우 생긴가 봐서는 무드계열이 약할 것 같긴 한데 확실하진 않고 오우 고민해봤자 의미없어 사실 오베론로 오베론부터 죽여 이시스는게 지온가 같은게 있었던걸로 이시스는 얘는 먹히지않을까? 근데 모르지 아무도 모르지 썸버쏘트 말아 아이씨 아이씨 이씨 이씨 스크인다 이시스 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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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 튀어나와봐 오 개꿀 참았다 하나 이거 지금 팔척이 오히려 위험할 것 같은데 이러면 이시스부터 죽이자 안걸렸네 너 무드 없지? 엘리스장 한마리는 죽여줘 확실하게 안걸렸네 오 굿 아 딱 빡세다잉 아 지친다잉 저건 뭐야 강화송환? 전사의 후운? 저 미망이 있네 어 발키리 좋아하는구나 그럴 수 있어 이 뒤에도 방금 빨간색 본거 같은데 아 저 아래 빨간색이고 오 오 아 아오 굳이 싸우고 싶지 않아요 선생님 왜? 귀찮으니까 어 어 위망이다 뭔 소리야 탄다구가 뭔데 내가 알아야돼? 내가 아는거야? 내가 아는 얘기를 해줘 제발 알아들을 수 있게 좀 여겨줘 누구냐 저거 아 아 좀 전에 개네구나 아 차라리 미타마 차라리 미타마 차라리 미타마 차라리 미타마 이러면 차라리 낫지 본이라 때문에 어 좋은데? 아 아 괜찮아 미타마는 악마로 앉혀 우리 뭔 거지같은 소리가 들리는데? 아 야 이 장소는 왜 있는거냐 대체 저..저 누나들이 죽고 싶은건가 지금? 저 오르크로스 지금 아 개너마가 좀 빠르더라구 귀찮게 어 저기로서 위로 올라갈 수 있나봐 아 저거 혹시 석쌍이니? 아 석쌍이면 좀 일단 스샷만 찍어놔 아 지나갈게요 싸우고싶으신거 아니죠? 서랑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여기로 이마가 없지 아 음 아 엄 Tank 아 아 고놈 진짜 겁나 귀찮게 하네 뭐 쇼보랑 같이 왔네 쭉쭉 근데 왜 쟤만 맞아 요시치네 애가 근데 잠 못잡을 때 진짜 오히려 너무 별론데? 그러니까 팔짝띄기가 정말 압도적으로 좋은데 대신에 마나를 너무 많이 써버려 어 전 아 아 헷갈렸잖아 임마 오우샛 아.. 야 여기 너무 위로 갔다 저렇게 무척하네 진짜 어? 미망이네? 어.. 내려와 보길 잘했는데? 떨어지는게 오히려 잘 된건데? 나도 그랬어 아 너 잡기 싫어 임마! 아 진짜 자 하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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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마도서 개수 안나와? 야 마도서가 사실상 풀인데 내가 너를 왜 잡냐 야.. 야씨 아이씨 하나는 불이고 하나는 바람이라고 어떻게 하필 다 없는게 나왔어 겁나 신기하네 진짜 아이씨 아이씨 마도 안지네 야 들어가 그냥 꺼져 받아 하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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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누가 조용 좀 들어가 있으라고 해봐 야 이거 뭔 놈의 길이 이렇게 되있냐 어 뭐야 방금 거 깜짝 놀랐네 에이씨 이 놈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너 뭐냐? 제가 이제 속성으로 때리는 게 귀찮아요. 선생님들 그만 좀 뛰어놔요. 뭐야, 여긴 이거. 토 나오는데? 길이 신기해. 여기가 진행 루트인 것 같아. 미망. 미망. 진짜 사방팔방에 다 막아놨네. 이씨. 너 또 있어? 아, 지겨워. 알았어, 알았어, 알았어. 만질게, 됐냐? 아니 어쩜 길을 이렇게까지 만들어 놨어. 저긴 또 뭐야? 아, 아까 마가츠카 부숴던 거기다. 어, 여기도 진행 루트 같은데? 뭐지? 아, 진짜 가지가지 하고 저빠졌네. 마암마. 마암마. 아, 하나 오네. 아, 하나 오네. 정신병자들인가 봐. 그냥 보금사 다 처먹어서 레벨. 99으로 만들었어. 아, 혈압 오르네. 쟤네땜에. 아, 드럽게 약한 놈들이 나대니까 너무 짜증나요. 톨zeniu open法을 피 go to thepi, 아. 씨, 또 뭔데? 영 벽을 한다고 하시는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야, 벌레같이 생긴 것 같아. 뭐야, 이거? 어디서 이렇게 막으려고? 야, 길을 뭘 이렇게까지 만들어놨냐, 여기? 이거 내려갔다가 여기 다시 올라올려면 멘탈 나가겠지? 어, 아닌가? 어, 아니네? 제법 할만해. 어? 아, 내가 지금 옆동네까지 뒤진 거야? 아니지? 아, 여기 다른 루트다! 그 아까 아이템 먹으러 가는 루트. 따지고 보면 옆동네긴 옆동네고. 아, 너네 미친 거야? 아니면 뭐, 뭔데? 사람 당황시키는 재주가 있네, 얘들이? 크라마템입니다. 이리 안 죽일 거냐. 아, 진짜. 그 아래. 그 아래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이거 만진 적 없어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아까 만먹었으면 난 여기 올 수 있었을 것 같은데. 그냥 내가 길을 못 찾은 거네. 걸어가. 야 여기 탐험이 언제 끝날까 이거? 아 이거 먹을 필요 없다. 일단 세이브 한 번 하자 이거. 이거 날림에 자신이 없다. 힘들다. 지친다 내가. 그러니까 내가 지금 저 위쪽을 가야 되는데. 그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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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위로 올라가면 위로 올라가면 밑이 제대로 안보이고. 밑에 있으면 너무. 위치 파악이 제대로 안되고. 돌아버리겠다. 그냥. 아주 희한 줄은 누가 가라고 해봐. 지겨워 죽겠어 아주 그냥. 야, 여기 왜 이렇게 친숙하냐, 뭔가? 나 또 딜 헤매니? 아까 저기서 미망만 났고 그래서 직진하니까 그 M살자 나갔고 아이씨 너 딜 나오냐? 몰라,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모르겠어, 그냥 튀어나와봐 나올 리가 있나, 30살내버린다 64거린다, 씨 제발 좀 꺼줘 다 너무 힘들어 아니, 여기는 고작 30분, 1시간 돌아왔는데 왜 이렇게 진이 빠지냐 막 엄청 빡센 구간도 아니고 그냥 진이 빠져 계속 상승하냐 이게 지아들은 거의 다 흐뭇 진짜 상승하냐 같이 bal봄 자, 뒤세는 그리스도 안전하니까 다 나갔다 너희도 가득 으아 ód 돌아왔다 나가라자가 여기 왜있는데 진지 나랑 레기할래? 뚫을 수 있나 없나? 야 저긴 또 어필 아냐? 아잇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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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잇